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권한이 없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의견이죠. 그런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압박이자 핍박이 될 수 있고 강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의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공식적인 분이 지도부가 얘기한 거잖아요. 개딸들이 나타나서 개딸들이 누구를 공천을 주지 마라, 누구를 잘라라. 강성 지지층이. 그렇죠.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지금 서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겁니까? 그럼 저분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윤상현 의원은 또 반박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신윤, 이철규, 승선 불가에 윤상현, 지도부, 수도권 경쟁력 없어 반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이철규 사무총장의 얘기 전해드렸죠. 지금 배에 구멍을 내는 사람은 승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부가 수도권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면 저희는 수도권에서 오래 정치하면서 수도권의 정서나 흐름이나 여론에 민감하게 정치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당에 대한 어떤 인식, 공민들의 인식을 아주 피부적으로 절감하고 절세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러고 계시죠.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영남권이나 강원권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못 느낄 수도 있다고. 윤상현 의원의 얘기. 지도부가 지금 상대적으로 영남권, 강원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상황을 잘 모르는 거 아니겠느냐. 수도권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수철 위원님.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수도권 경쟁력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 분들이 많으시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울산이시고 윤재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 그리고 이철규 총장님 같은 경우는 강원권인데요. 사실 저는 기억나는 게 김기현 대표께서 출마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역적인 걸 떠나서 일단은 수도권에서 소구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임무를 내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들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철규 총장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충분히 당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당에서는 지금 서울로 가자고 하는데 일부는 평양으로 가자고 제주도로 가자고 하면 정당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천신무를 책임진 사무총장으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윤상현 의원은 지금 수도권에서 사선인가 하신 인천에서 사선이죠. 인천에서 사선하셨고 무소속으로 두 번인가도 당선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수도권 정서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윤 의원님께서는 당의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살아있는 정당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각자 입장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총선 전략상은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정당이다. 총선 전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상현 의원님. 살아있는 정당이 되려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권한이 없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의견이죠. 그런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압박이자 핍박이 될 수 있고 강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의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당의 사무총장이 저에게 너는 같이 우리 민주당 배에 승선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은 저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자기 일이니까 또 저렇게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 걸 이중잣대라고 하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의 민주주의는 제도로 풀어가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제도가 안에 존재하잖아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떠들어도 그게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의 장으로 가져와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결정해버리면 그 집행 권한은 누가 가집니까? 이런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한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를 이용하면 되지. 거기다 대고서 말을 예를 들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걸 욕이다, 조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정당 민주주의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김종혁 기원님.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당에는 분명히 어떤 지도부 주류하고 또 비주류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YSDJ 때에도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갈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또 무슨 발언 때문에 윤리위가 소집돼서 징계를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저희 당은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당 대표가 자기 당에 대해서 무슨 개고기를 판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내분을 많이 겪고 우리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당 자체에 대해서 너무 심한 얘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되냐. 당을 배를 뚫으려고 하면 되느냐. 구멍을 뚫으려면 되느냐라는 정도의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게 공식적인 분이 지도부가 얘기한 거잖아요. 개딸들이 나타나서 개딸들이 누구를 공천을 주지 마라. 누구를 잘라라. 강성 지지층이. 그렇죠.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지금 서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겁니까? 그럼 저분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윤상현 의원은 또 반박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거는 무슨 문자 폭탄하고 앞에다가 시위 걸면서 그 사람들 쫓아내겠다고 난리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정상적인 과정이죠. 제가 짧게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류의 한 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라면 제가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걸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사무총장이라는 아주 막강한 공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논리의 약간 전제에 비약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해. 그런데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딴소리를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경고도 못하면 그게 사무총장이겠습니까? 해야죠, 사실은. 그리고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오더를 줘서 공천을 했던 게 문제고 사실 저희 당의 지금 시스템은 총장이 실무를 하긴 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공천 자체는 민주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딴소리를 하는 저는 민주당에서 쫓겨나야 되나요? 아니요, 쫓겨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의 역량인 거죠. 당이 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당이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 정당의 가치체계가 분명히 서야 하는 겁니다. 이념적으로 가치체계가 서면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지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분명한 건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는 점은 명확하게 하는 시청자분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쯤에서 아니 국민의힘 수도권이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가 또 하나 나와서 저희가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지금 일단 서울과 경기, 인천만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지금 수도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별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8월 둘째 주 49.8에서 42.6. 서울 지역을 봤을 때 49.8에서 42.6 내려갔습니다. 42%대죠. 국민의힘 29.8에서 34로 올랐습니다만 42 대 34. 차이가 오차범위 밖으로 납니다. 그럼 경기, 인천은 어떠냐? 더불어민주당 49.5에서 50.7 소폭 올랐죠? 국민의힘 32.1에서 33.2 같이 좀 나란히 비슷하게 올라가 소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50에 국민의힘 33, 10%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 상황을 보면 김정혁 위원님,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위기설이 얘기가 나올 법한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기관에 따라서 어떤 기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특정인의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아주 지속적으로 다른 여론조사기관과 큰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를 발표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1위, 1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도 수도권 지역의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민심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뭐 저희나 민주당이나 다 지옥을 먹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어느 정당은 좀 더 낫고, 어느 정당은 좀 덜하다고 얘기하기가 사실 민망할 정도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어떤 염증, 혐오,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집권당으로서는 상당히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 수도권 부분에 대한 공방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왈과왈부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의 수도권에서 전멸을 했었거든요, 21대. 그 121석 중에서 몇 석, 10몇 석 얻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멸을 했었지만 분명히 이 다음 22대 선거에서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판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지금 22대 선거가 21대 선거처럼 그렇게 완전히 폭망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그건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21대 때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올라갈 일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참 의아한 부분이 조상우 위원님. 민주당 내에서도 또 수도권 위기설이 있잖아요. 양쪽 다 우리 너무 힘들어, 힘들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또 이렇게 보면 앞서고 있습니다만 위기설 있지 않습니까? 김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각 기관에 따라 너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대략적인 추세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캐티 여론조사라고 불리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여주신 이런 ARS 여론조사에서는 또 민주당이 많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여론조사 기관의 특정한 성향, 이른바 하우스 이픽트로 불리는 성향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추세선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공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그 부분이 정말 그리고 정치 업무에 기반한 거라면 정치권이 다 같이 좀 반성을 하고 이 정치가 지금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특히 행정집행력을 가진 여당이 좀 품 있게 야당을 품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수철은요. 네, 짧게 보태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조사에서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가 다르게 나오는데 저는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서 보면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실제로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은 여론을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드러나 있는 여론보다도 어떤 더 봐야 될,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정치가 지금 너무 말의 성찬에 빠져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말만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권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총선이 지금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어느 정당이 현실력 있는 대안을 내세우고 행동할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 소구력을 확장을 해서 내년 총선으로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21대 때 8석인가 서울에서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보면 실제로 그때가 저점이었다고 해도 국민의힘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하자고 하는 게 아마 다른 지금 우리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당에 대한 충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공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여의도는 지금 벌써부터 총선 모든 얘기를 결국은 공천으로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상황에서 자무총장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이게 논란이 커지는 그런 모습인 건데 지난주에는 공천 무슨 부적격 블랙리스트도 국민의힘에서 돌았었죠. 지금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서 쭉 해서 현역 의원, 전직 의원, 원예 당협위원장 등등등이 이른바 지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았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죠. 문건이라고 할 수 없는 조악한 지라시다. 공천 시즌만 되면 크리샤같이 나오는 것들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공천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사무총장 얘기는 말씀처럼 약간 권위 있는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또 움찔, 당에서 움찔했습니다. 여기에 이 발언도 무서울 건 없습니다. 난 내 가던 길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징계받은 사람은 당연히 공천이 안 되거나 크게 불이익을 받거나 그래서 징계받은 사람이 여러 개 있잖아요. 중징계받고 말조심해라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 제가 그런데 눈치 보고 신경 쓰고 할 말 안 하겠습니까? 스스로 있으면 하지. 또 당의 대표나 원내대표한테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필요한 거는. 이철교 사무총장이 사실은 공천실무를 맡게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본인한테는 배에 난 구멍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남탓 할 거 없이 지금 배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좀 내부 수리부터 하시라. 친윤계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겁니까? 이수상철 대표하고 어때요? 아니 본인들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5만 가지 무리수 다 써가지고 당대표도 자기들 마음대로 뽑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으면 반성해야죠 그냥. 네. 지금 사실 이철교 사무총장의 얘기에 윤상현 의원이 바로 반박하는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철교 사무총장의 얘기에 혹시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배에 구멍 내는 사람으로 거론됐었던 사람 중에 하나 또 이준석 전 대표도 있죠. 이준석 전 대표. 아니 배에 구멍 내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부 수리를 먼저 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정혁 의원님. 내부 수리를 먼저 하라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당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전 대표이시니까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세대 차이도 있고 입장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아니 지금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당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라는 입장인 거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내 눈에는 지금 문제가 보이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고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식의 두 개의 어떤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이 충돌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들을 잘 화합을 해서 어쨌든 보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관용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관용하면서 선거를 잘 치러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관용하면서 선거를 잘 치렀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조선일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철규 배 침몰 발언 파문 여당 노선 투쟁 신호탄 되나 신호탄 저희 키워드가 신호탄 물음표였었죠. 신호탄 노선 투쟁이 신호탄이 되는 것이냐 이철규 사무총장의 얘기로 인해서 김수철 위원님 결국은 배에 구멍내는 승객과 그렇지 않은 승객으로 이 발언을 기점으로 이제 나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부 수리를 하는 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아까 정치권에 대한 혐오도 있기도 하지만 집권 여당이 사실은 의석수에서도 밀리고 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내에서 갈등으로 비춰지면 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우려가 크시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에너지를 모으기 어려우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사실은 조금 당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그것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총선 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오신 여러 가지 정치 행태를 보면 큰 틀에서 이렇게 또 좀 결정적일 때는 화합이라든가 또 선거에 도움을 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향후에 조율을 통해서 그분의 의견을 잘 수렴해내고 그런다고 하면 총선을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한 배에 타서 1심으로 노를 저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상일 위원님. 이게 정치에서는 가장 절대적인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레퍼리가 뭐냐면 선거입니다, 선거. 그래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선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결국 선거 결과가 본인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국민들 지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양당에서 이탈자도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자기 도그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양당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오히려 저 지라시에 나온 사람들을 품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 중도층이 그 세력에 표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배척하고 자기들만을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세력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지금 이번 총선은요. 중도층 없이는 절대 승리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층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지만 양당의 혐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자칫 정치 혐오까지도 좀 이어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 주셨네요. 모든 내용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